사각의 난간을 둘렀다. 또 팔각정을 세우고 대나무 기둥을 박은 다음 연꽃 소반을 올렸다. 그 위에 팔각판을 얹고 상윤부를 만들었다. 그 어느 탑보다 복잡한 구조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사상은 아주 단순하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네모난 중생이 정진을 암으로써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각으로 다시 원형으로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사람만이 불교의 최고 경제를 상징하는 연화세계를 만날 수 있다. 난간에 숨겨진 대나무 기둥은 연화세계에 이르기 위한 꺾이지 않는 힘의 상징이다. 타보탑에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돌사자. 돌사자는 이런 부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조현물이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으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왕 중 왕이고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으니 그 진리를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자지요. 그래서 탑을 만들 때 탑에 예를 들면 화음사 3층 사자상 석탑 같은 경우도 4마리의 사자가 부처님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자가 생겨있고 불국사의 탑어탑에도 사자가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죠. 경전에 충실했던 것은 석가탑도 마찬가지였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 바위를 깔고 앉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다. 석가탑은 신라시대의 다른 석탑들과 유사하지만 석가탑에만 보이는 유일한 특징이 바로 팔방금강좌다. 이 팔방금강좌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금강좌라 하니까 팔방이라는 것은 여덟 개라기보다는 바로 이 부처님이 계시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바세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불국토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다 앉으시도록 했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두 탑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는 이유는 경전의 내용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신라인들의 바람 때문이다. 다보탑, 석가탑 이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다보부처, 석가부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이런 조형물로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두 탑이 경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석가탑에서 나왔습니다. 1966년 이 석가탑은 천 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속 모습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훼손과 도구를 막기 위해서 이 석가탑의 해체 복원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2층 탑신 부분에서 가로 세로 41cm, 깊이가 19cm가 되는 이 네모난 구멍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이 석가탑 속에 함께 봉환된 그런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모두가 국보급 반열에 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석가탑의 몸체 부분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탑 2층 탑신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은 사각형 금동살염이었다. 뒤이어 청동으로 만든 비천상, 나무로 깎은 작은 탑들, 관옥, 수정, 구리비녀, 향을 싼 봉지도 나왔다. 그런데 가장 발굴팀에 관심을 끈 것은 비단보자기. 그 속엔 폭 6.7cm, 길이 6.2m의 두루마리 경전이 있었다.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그렇다면 다라니경은 과연 무엇일까?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옮기면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다라니경이라는 말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경이라고 말하고 그 경의 요점, 핵심, 요지 이런 것을 탁 농축시켜서 뽑아놓은 것을 다라니라고 말을 합니다. 다라니는 글로서는 아주 짧고 조그마한 하지만 사실 그것이 팔만대장경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석가탑에서 나온 이 다라니경이 관심을 집중시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8세기 초까지 사용됐던 중국 측천무후 시대의 글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이 다라니경은 적어도 751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8세기 초에 건립된 황복사 사리암 뚜껑에 새겨진 글이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란 글씨와 석가탑 다라니경의 글씨체가 똑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다라니경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일본 나라시에 있는 범용사, 그러니까 호류지의 5층 목탑이 있습니다. 그 5층 목탑 안에서 백만탑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다라니경이 발견됐었습니다. 그 다라니경은 77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석가탑 것에 비교하면 한 20년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석가탑 다라니경보다도 일찍이 발견되어서 이 범용사에서 나온 이 다라니경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라니경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다라니경의 목판 인쇄물의 원조는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을 밝혀질 수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이 다라니경은 발견 당시 워낙 부식이 심해 33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현재는 과학적인 복원 과정을 거쳐 전체가 원상회복됐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이 다라니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것일까? 첫 작업은 경전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결한 몸으로 신비로운 충문 다라니를 한자 한자 벗겨 쓰는 사경작업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극정성이 담겨야 한다. 글자 하나를 쓸 때마다 매번 절을 할 정도로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석가탑 파라니경의 글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쓰는 이에 혼이 담긴 결과물인 것이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한자 한자 벗겨 쓴 후에는 판각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엔 세계 최고의 신라목판인